평균에 가죠. 에버리지. 그래서 평균을. 그래서 에버리지 템퍼레처라면 평균 기온이 되는거죠. 가장 낮은 기온? The lowest temperature. 최고 기온? The highest temperature. 여기서 이제 하나쯤 설명할게 더 플러스 최상급이라고 써놔야죠. 최상급 아까는 무조건 덜 쓰는거에요. 거기다 써놔. 더 로이스트 거기 밑에다가 더 플러스 최상급. 더 플러스 최상급이나. 최상급 앞에는 무조건 덜 씁니다. 가장 범 만이죠. 그래서 밑에 봐봐 박스에. 영어에서 가장 범 만한 최상급이죠. 이제 보통 est를 붙였는데 3음절 이상에는 most를 붙인다는건 아까 다 했죠. 그래서 hot 뜨거운 hot is 가장 뜨거운. beautiful. 3음절 이상의 단어지. 그러니까 most beautiful. more beautiful을 쓰는거에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최저 기온. The lowest temperature.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최고 기온. 또 하위스트 제품.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